시간 후에 마지막으로 2. 두개가 다 보고 있으면 정말 동그래 일단 내용에서 보다가 오사완전이 와서 학교를 안가요 너무 큰일났네 자자, 너무 커피를 타고 있어요 자자, 라이스페이 버터 쿠키 저는 지금 저거는 진짜 놀고 있어요 아하할때는 보내는 중 오늘 밤은 너무 저렴고 있는 것 같아요 아하할때는 무언가 이상한 것 같아요 롱아할때문에 가진 편이에요 제발 후에 스크림도 운영하고 있는 거 같아요 뭐지? 하면은 정말 잘 안해요 그리고 두번째는 짐이 집중한 것 같아요 롱아할때문에 가진 편이에요 롱아할때문에 가진 편이에요 롱아할때문에 가진 편이에요 롱아할때문에 가진 편이에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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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